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오늘은 성산일출봉 근처에서 저희가 보냈던걸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봤습니다 비도 오고 덥고 길도 미끄러워서 등산이 쉽지 않았답니다 아이들랑 저는 갈림길에서 다시 하산했답니다 정상 못 가는게 아쉽지만 여기서 내려갑니다 아이들이랑 아빠 기다리면서 입구 기념품 샵에 들어왔답니다 토끼는 토끼? 아빠는 끝까지 올라갔대 아빠 어디 오고있어? 아빠 파란 옷 입고있지 아빠 찾아봐 성산일출봉 근처에 해마가 있는 카페에 왔답니다 할라봉 홍차 케이크 맛있겠는데? 완전 케이크 있네 맛있겠다 카페와서 급한 업무도 처리하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냈네요 카페에서도 열심히 리스음 촬영했답니다 이렇게 대충 찍었어도 감성음악만 덮으면 멋진 리스가 된답니다 오 바람이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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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힘들 것 같다 워케이션 기간 동안 딱 한 번 모이는 날인데 날씨가 좀 아쉬웠네요 오늘 일정 끝 와 나온다 워케이션 되세요 시소이드 안녕 개술봉구 갑니다 거기 가자 파이팅 파이팅 고생할봉구 갑니다 소식할봉구 갑니다 건물 바람이니다 서식할봉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